이제 수련병원들이 좀 대들기 시작한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우리는 일괄해서 사직설 수리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의과대학 교수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조기용 장관은 7월 15일에 사직서 일괄 처리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9월달부터 새 출발하면 전공의들이 많이 수련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1년 안에 떠난 사람이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처럼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현장을 모르는 상황 판단을 가지고 조기용 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전공의 복귀 대책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깔끔하게 해결한 겁니다. 왜 본인들이 여러분들 과장 개장 국장을 할 때는 관이 명령하면 척척 통하는 사회였던 모양이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 수련 병원들이 못하겠습니다. 수련 병원들도 딱하죠. 수련 병원들을 나무라 할 수 없는 게 관료들이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교수들이 저렇게 난리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딱하게 된 거죠. 까끗하게 7월 15일 여러분들 정리하고 발 뻗고 여러분 자려고 했는데 발 뻗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수련 병원 전체가 도저히 정부 지시를 이행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메디칼 분야 여러분 전문지가 톱뉴스를 수련 병원 해폐 무응답 전공의 사직수리 보류 정부의 페널티 부과 소용없음 서울대 의대 교수 64%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9월 달에 전공의 모집 전공의 뽑지 말자 번지는 9월 모집 보이콧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 발표하겠죠. 의과대학 교수의 9월 전공의 재모집 보이콧 금지 명령 이렇게 또 내리겠죠.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네요. 수련 병원장 다수가 응답을 하지 않는 전공의의 사직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울에 있는 빅파이브를 비롯해서 상급종합병원 협의에도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하겠다. 일부 수련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당신의 임용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정부의 영이 전혀 지금 쓰지 않는 겁니다. 대한수련 병원 협의회가 복귀 사직 여부를 응답하자는 전공의들의 관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직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자 상급종합병원들도 수련 병원 협의회 방침을 따를지를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정부가 명령을 했는데 수련 병원 협의회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그냥 체면이 그냥 말이 안 되게 된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의 A대학병원 원장은 수련 병원 협의회의 방침에 공감했다. 딜렘마입니다. 사직 전공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순간 그 전공의들은 우리 병원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혈연관계가 끊어질어버린 셈입니다. 우리 병원은 제출했는데 다른 병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갈 때 사직서에 서명하지도 않은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수련 병원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렇게 협박하지만 어차피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페널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은 어차피 안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전공의 TO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원장은 없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이런 병원장이 전공의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년 전공의 TO를 줄이겠다는 건 전혀 약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미 다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여러분들 어차피 안 돌아옵니다.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대 시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 보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생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의대생 수업금 보장 등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일부 수련병원은 수련병원의 해외의 방침에 따라서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직수리를 우리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알린 바. 정부는 착착 명령을 내리게 되면 사직서 여러분들 수리 금지 명령이 약발이 통했던 것처럼 사직서 수리 적시 여러분들 명령이 통할 줄 알았죠. 사직 수리 7월 15일에 처리 명령이 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수련병원들 불러가지라면 딱따라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만 여러분들 지저분해지게 되는 겁니다. 수련병원들이 무응답 전공의 사직수리를 보류하게 되면 다가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은 소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원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적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지원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예고편을 어디서 보느냐 여기 보시면 서울의대의 64%가 가을에 재모집하더라도 나는 안 뽑겠다는 겁니다. 9월 모집 보이콧입니다. 서울의대 비대의 조사 결과에 되면 95%가 2월 29일로 사직 처리해 줘야 되고 일부 대학병원 진로가 별로 9월 달에 전공의 모집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을턴으로 불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대 의대 교수 10명 중 7명은 9월 하반기 모집을 하지 않겠다. 자기 여러분들 제자들이 다 나가 고생을 하는데 세 사람 불러가 여러분들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주소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 7년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결속력이 강하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세 사람을 뽑아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을 하겠습니까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3.5%가 안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9월 하반기 모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서울대 병원만이 아니고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진로과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책을 범하지 않습니까 일부 B대학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기에 앉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점은 너희 걱정하지 말라 제자를 자기 손으로 자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힐 서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을 하더라도 결혼이 생긴 자리에 다른 의사를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는데 관리들은 뭐죠 상상 부러운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거론을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이비인후과 여러분들 진로 거부를 받은 말씀처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연하게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처리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네 아멘